도배만씨가 내 파트너가 돼야 할 분명하게. 도배만씨가 내 파트너가 돼야 할 분명하게. 도배만씨가 내 파트너가 돼야 할 분명하게.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들어봤어요? 도배만씨가 내 파트너가 돼야 할 분명하게. 이 나라에서 검사를 하는 직업은.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죄인 만들 수 있다고. 군대는 도와주면. 이번 수사가 군복무의 특혜를 뿌리 뽑는.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대위 차 우 일. 본인이 양아치도 두두개 푸는 게 뭐 이상하십니까? 죄를 짓고 도피처로 군대를 선택하는 당신들. 죄값을 치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. 네. 돈을 충성하는 사람은 없어요. 사람한테 충성하지만 들어야지. 나를 위해 달려오는 이 노태남이라는 운명 같은 파도에 몸을 던진다. 그 군발이 검사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. 군검사 도배만이로 갑니다. 나 군대 좀 빼주라. 일이 터지기 전에 막아왔습니다. 오죽하면 제 스스로 회장님이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법률 경원이라고 할 거예요. 법정 가기 전에 해결 보는 게 참 방식입니다. 그 일처리였단 좋았는데. 내가 당하니까 기분이 아주 엿갔네. 왜 찍었습니까 동영상. 어머니 IM은 제 전부예요. 착각하지 마. 유리천장을 뚫어버린 여자. 대한민국 장군 이래 최초의 여자 투스타. 난 군복 입은 여자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곳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.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에서 남자들 모가지 싹 다 날려버리고. 이건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. 저놈이 타남이 군대 빼주겠다는 군검사라고? 자네는 검사인가? 군인인가? 저는 군검사복만 입었을 뿐. 군인인가? 발견! 그건! 저는 군사법정에서는 검사입니다. 작은 실수 하나 꼬투리 잡아문 착하는 게 군대 아닙니까? 그게 지금 무슨. 지금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? 방해하는 겁니까? 우리 차검은 그림을 좀 크게 보는 법을 배워야 돼. 내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혁신이 들었어. 존경할 순 없지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. 차우인, 잘 들어. 지금부터 난 네 사냥개가 될 거다. 한 번 물면 끝장을 보는 도베르만. 네가 한 짓 그대로 당했구나. 불구대천이라는 말이 있어.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원수라는 뜻이지는. 긴급 체포영장입니다. 더럽게 꼬인 인생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? 제발 좀 그만둬! 도베만 군검사님은 제대 못 하십니다. 여기 남아서 저와 함께 싸우셔야 할 겁니다. 차우인, 너 뭐야? 우리가 왜 같이 싸워야 하는지 도검사님은 알아내실 겁니다. 법의 총성이 오가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인데. 익동기임! 죄를 묻는 군검사부터 판결을 내리는 군판사, 군 법정을 지키는 일개 병사들까지 모든 군인이 노하영 장군님의 부하로만 채워준 법정이라면 그래도 힘든 재판이 될 거야? 하지만 이제 법 만만치 않을 거야. 상처? 뭐만 알아?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?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군검사 놈나리야. 뭔지 모르지만 느낌이 안 좋아. 도베만 군검사님은 정의로운 군검사입니까? 아니면 머리 좋은 군검사입니까? 벌써 잊었어? 니 사냥개가 되어준다고 했던 말. 다가오는 피가도가 되어보이니. 모두 잊었어. 플라이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